저기요. 저희 누구 없어요? 저기요. 아이 참. 네 여보세요? 저 신다이인데요. 네 말씀하세요 신다이 씨. 여기 화장실이거든요? 뭐 불편하신 거라도? 아니 휴지가 없어서 그러는데요. 오케이 잘 처리하고 나오십시오. 제 경험상 양말이 가장 효과적입니다. 그럼. 어 저기 잠깐만. 아니 그게 아니고. 여우자 종업원 좀 불러주세요. 어 오케이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. 여기요. 여기 여기 여기요. 저 화장실 가시면 신다이 씨라고 있을 겁니다. 휴지 좀 갖다 주세요 최대한 빨리. 네. 어. 어느 차로 계세요? 신다이 님. 미쳤나 봐. 신다이 님. 하아 씨. 여기요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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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처리하셨습니까? 그럼요. 고마워요. 하아 잠시만요. 어머 어머. 어머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? 감사 인사는 됐습니다. 아 그게 그게 아니라. 아 남자 향수잖아요. 제가 비위가 좀 약해서. 최고급 브랜드의 향수입니다. 이 박하향과 장미향이 적절히 믹스된. 아이씨.